엄마는 자식이 있다고 해도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는 소리가 나와 자식들을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를 해서 듣지를 않아요 자식이 둘 다 아들도 그러고 딸도 그러고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키워준 공이 없어요 자식을 컸다고 말 안 들어 그죠 키워준 공이 없다 그러고 다 고집이 다 세고 자식 들어왔을 땐 다 내 고집이 세고 내 직성들이 세요 남의 집에 절대 못 있는 사주들이에요 사주들이 그래서 뭔가 해도 내 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남한테 기대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댄다 내가 뭔가를 내 고집대로 뭔가를 밀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사주에 좀 그런 부족함이 있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남의 밑에 못 있다 보니까 내 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의 고집도 굉장한 고집이에요 고집 불통이고 오기나 이런 게 아들한테 대단해요 그리고 조금 이기적이다 그럴까 그런 게 있어요 배려심이 조금 약해요 아들이 그래 나서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 번 한다고 해도 실패를 해야 되는 사주고 혼인을 이룬다 하잖아 그럼 혼인을 이루기적 전에도 한 번은 깨져야 되는 사주고 아들이 그리고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사주고 사주 자체가 그래요 직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요 아들이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되면 뭔가 바뀐다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까지 뭐를 쭉 해왔다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아들 같은 경우는 원체의 아들이 성격이 고집이 세고 이런 거는 있어도 뭐를 한다 그러면 좀 꼼꼼한 거는 있어 꼼꼼하게 얼렁얼렁 설렁설렁 이런 거는 없어 꼼꼼하게는 짚어 넘어가고 그런 거는 있다고 그런 거는 있어서 실패한다는 건 뭐 실패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변화는 있다는 거야 욕심이 이제 막 오른다고 아들이 욕심이 찬다고 막 뭔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 더 하고 싶고 문서도 잡고 싶고 지금 아들이 그런 상황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는 분명히 다른 문서를 진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 그러세요? 그냥 몸에 서른 끼쳐 걔는 모르겠어요 지금 땀 나면서 그러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은 해도 되지만 부족한 게 뭐냐면 이 집에는 김씨 가중으로 엄마네 남편이죠 남편 애들 아빠 쪽이니까 김씨 가중으로 부자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조정이 있어요 조정이 있어놓으니까 혼인을 이루고 자식들이 한 가정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런 조화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기는 참 어렵고 까다롭다는 얘기에요 아들이 여자를 예를 들어 여자를 고르고 배우자로 찾고 이러려면 조금 까타시러워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그거고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조금 많이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고 딸도 마찬가지에요 딸도 어떤 그런 조화가 있어놓니 딸의 성향도 누구한테 지는 걸 싫어해요 이 딸도 그래 놓으니까 성격이 까시랑 맞고 까탈 싫었고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 딸은 그 완전히 무슨 뭐 말하자면 배우자가 남편이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성격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근데 그 성격이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았어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지를 못해요 맞춰주지 못해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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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잘해요 딸은 근데 그거에 대해 너는 이게 잘못했어 뭐 했어 그러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들어먹는단 말이야 되들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는 닥쳤어요 이혼 위기가 됐든 위기는 닥쳐 있어요 위기는 닥쳐 있는데 하려고 이혼해 이혼해 그냥 헤어져 해도 또 발목을 잡아서 어떤 뭐가 됐든 발목을 잡아서 또 다시 돌아가고 이게 변덕이야 해야지 했다가 또 아유 그냥 살지 했다가 해야지 했다가 이런 이런 지금 상황이단 말이에요 근데 딸 같은 경우에는 꼭 이혼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장을 찍지 않아도 별거는 한다 소리가 나와요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좀 생각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별거가 될 거다 라는 거죠 둘이 아주 앙숙이고 아주 미워서라고는 안 나와요 미워서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 싸움인 거죠 서로 지들 자존심 싸움인 거죠 어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심각한 거지 말하자면 본인들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엄마의 직성도 엄마도 이런 직성이 있단 말이죠 예감 직감이 엄마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예지몽을 꿀 수가 있고 어떤 꿈을 꿀 대자부가 일어날 수가 있고 엄마도 그런 게 있다고 조기 엄마도 사주 자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살림하고 이런 사주가 못 되신다는 거죠 네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못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오지랖을 좀 떨고 사셔야 되는 사주예요 아 그래요? 응 이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누가 와서 엄마한테 뭐를 자문하고 하든 뭐를 물어보든 엄마는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누구 이렇게 뒤치닥거리 해주고는 못 사는 사주 팔자예요 지금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네 분들 다 오셔서 본인들 얘기 다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가 그래서 가만히 있는 못 있는 사주라는 거죠 엄마도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엄마 직성이 엄마는 처녀 때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 내 직감 내감 이런 게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지 아무튼간에 꿈을 꾸면 꼭 조상을 보면 그 뒷날에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제가 그래서 꿈꾸는 게 너무 싫어요 그게 뭐 꾸고 싶다고 꾸고 그거 조상에서 어떤 탈이 있으니까 엄마 꿈에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괜히 조상이 엄마 꿈에 보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친정 식구들 아니면은 시댁 식구들 별로 그렇게 나쁘게 해야 할 사람들은 아닌데도 좋으신 분들은 나한테 잘해주신 잘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발 꿈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 자꾸 자손 꿈에 보이는 거겠죠 조상이 나온다고 해서 다 뭐 로또가 되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신들이 편치 않아서도 보이고 자손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도 보이고 그리고 자손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니 미리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상이 꿈에 보인다는 거는 그냥 예사로 넘길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엄마가 또 예지몬같이 꾸기 때문에 그게 엄마가 조상이 꾸고 나면 조심하죠 제가 엄청 조심해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뭐 조심해서 되는 안 되는 거죠 또 애들은 이번에 꿈도 안 좋은 꿈 조상 봤는데 딸이 더 얼른 짐 싸가지고 오고 그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딸이 짐을 싸가지고 왔다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 안 좋은 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난지 나도 모르니까 당하고서부터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럼 좋아하죠 뭐 딸은 어떻게 하면 둘이 잘 살겠어요 조상을 엄마는 그 자꾸 보이는 조상님들을 배우를 해드리세요 그래서 딸도 그러고 딸만 이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도 가정을 꾸려야죠 아들도 가정을 꾸려야지 똑똑하단 말이에요 아들이 상당히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똑똑해서 뭔가 헤쳐나가고 뭐 이런 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가정이 편안해야 밖에서 뭐를 해도 내가 기량껏 하고 싶은 거 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못 되는 거고 엄마한테 자꾸 조상님들이 꿈에 보이는 건 그분들이 분명히 바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죄를 져서 그래요 제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제 조금 뭐 피해가 있죠 아무래도 친아빠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가슴 아팠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그렇다고 이분이 저한테 잘하는데 해줄 순 없잖아요 한번에 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아들은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가슴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엄마 인생도 있으니까 어떻게 엄마 인생 엄마 인생 사셔야지 자식 입장에서 싫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 사정인데 어떻게 지도 결혼 못하고 살고 결혼해서 나중에 지도 그럴 수 있고 딸도 나처럼 될까봐 겁나서 당연하지 엄마 거짐 딸은 엄마 사주팔자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예를 들어서 인정이 있어서 잘하다가 뭐가 아니다 그러면 엄마 되게 매몰찬 사람이거든 제가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엄마가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아니다고 근데 이 딸의 성향은 엄마보다 엄마는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지 엄마도 젊었을 때는 보통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딸은 엄마의 그 그 훨씬 넘는다는 거지 이 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기도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뭔 기도를 하세요 엄마가 그냥 아니 그냥 어디 가서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뭐 자손들이 잘 되라는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인 거죠 네 그거죠 근데 그게 그 조상님들한테 그게 전해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안되는 부분들 엄마가 해서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안정을 시켜 드려서 내 자손들이 안정을 하는 게 엄마가 편한 거죠 그 방법이 뭔데요 그 조상 대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조상님들을 꿈에 누가 제일 많이 보여요 할머니 아니요 큰 친정 큰오빠 큰오빠가 그렇게 저를 사랑했었거든요 응 친정 큰오빠가 그렇게 자주 보이셔요 큰오빠가 결혼하고 죽었어요 예 결혼하고 자식 있어요 예 6년 됐나 자식 큰오빠의 자식이요 예 있어요 엄마 내 친오빠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저희 친정 친오빠 6년 자식 자손들 다 있고 예 예 그 오빠가 어떻게 보이는데 그냥 그냥 코로나 때 6년 안됐나 보다 그냥 쓰러졌고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응 근데 그 뒤로 저기 뭐 49제라는 걸 나는 몰랐는데 꿈에 나타났어요 오빠가 우리 대문 앞에서 나를 가엾이 버티더라고요 응 그래서 막 그날 안 좋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49제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머 예 그런 걸 너무나 날 맞춰가지고 지금 온몸에 나도 지금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또 나타나 또 보이고 예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주 보이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7년 월퀴드 얼마 전에 들어가셨는데 7년 월퀴드 49절 전에 보이더라고요 어머 나는 여기 오빠 와이프 예 예 저한테 왜 보이냐고 자기 자식들도 있는데 그렇지 예 줄초에 상 따라갔네 네 응 네 오빠가 엄마한테 왜 보이냐 자식이 있어서 왜 엄마한테 보이냐 하면 어찌됐더니 오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급살이잖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도 많고 한도 많고 내 명대로 못 살고 갔으니 그죠 그래 놓으니까 자손들한테는 가서 해도 자손들이 어떻게 못 해주잖아요 아 이 오빠를 조금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오빠 옳게 안가 하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풀어주라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너는 나한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너는 나를 조금 좋은 데로 보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거는 해주시는 게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그리고 그 오빠도 그렇지만 이 집에는 그렇게 무자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러면 결혼 여자를 만날 기회가 아무도 없나요 힘들어요 여자를 만나도 길게 가지를 못할 거예요 일단은 사업에 조금 신경을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연이 맞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결혼 직전에도 한번 깨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가 다 어려워 엄마 아들 딸 다 네 무슨 조화예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잘